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발랩스라는 아발란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의 헤드오브아시아를 맡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이데일리 및 플립팀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른 팀들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펀드를 직접 토큰화하는 사업을 토큰화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 사실은 그 팀들이 기술적으로 금융상품이나 특정 사업들을 토큰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이 원활하게 구현되는 것을 도와주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떤 블록체인들이 어떤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주고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력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전에 금융권에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크로스보더 M&A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우선 아발랩스에 대한 아발란체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토픽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발란체는 2019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이자 2020년에 런칭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미션은 처음부터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세상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미션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토크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발란체가 어떤 일들을 함께 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크나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DMB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의 자동차 등록증 타이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이틀 4200만 개를 이미 NFT화, 토큰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자동차를 양도할 때 이러한 이미 토큰화가 된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도 이미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WS와도 인프라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토큰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그룹의 SK플래닛에서 OKCashback 그리고 롤이라고 흔히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세계 우승 챔피언인 T1의 팬 로열티를 아발란치 기반으로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실 수도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직 페스테블인 코첼라도 2024년 올해 저희 블랙핑크나 르 세라펜이 가서 화제가 되는 굉장히 큰 뮤직 페스테블인데 여기서의 사람들의 어떠한 참여도 이런 것들을 토큰화를 아발란치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올해 말에 완벽한 웹3 버전으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게임으로 아발란치에서 런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금융기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월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죠. 뭐 중앙은행 통화청이라고도 부른데 MAS하고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정부 프로젝트 아래 JP Morgan의 금융상품을 토큰화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프로젝트의 별개의 건으로 시티에서는 외환거래를 아발란치에서 POC 저희가 데모를 만들고 발표를 마쳤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미 2022년에 KKR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죠. 약간 그 운용 규모가 지금 거의 600조원 600, 700조원에 다다르는 KKR이라는 사모펀드의 일부를 이미 토큰화를 한 것도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미 미국에서는 주택과 관련한 토큰화 그리고 이제 각 신용 등급별로 별도의 이자, 별도의 이율이나 수익률이 적용되는 크레딧 상품과 같은 것도 토큰화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토픽들은 주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웹3 블록체인의 주소가 어디이며 도대체 그러면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STO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될지 저희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조언, 저희의 제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좀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위에는 1999년 인터넷의 사용자 수 그래프이고요. 아래 2023년, 2024년은 블록체인 사용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블록체인 사용자 수가 실제로는 인터넷의 99년 정도 사용자 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도 되기 전에 사용자 수와 비교가 되고 사실은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활성화된 월렛, 지갑 수를 샌 건데 이 지갑 수는 사실 한 명이 100개도 만들고 100만 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블록체인의 실사용자는 사실은 인터넷에 비하면 90년대 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계속 많은 흥미로운 기사들, 거의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재미 차원에서 한 건데 사실 보시면은 1990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인터넷을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그때도 SEC는 여전히 많은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소개될 때는 항상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달리 블록체인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배드 액터라고 하죠. 배드 액터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처음 소개될 때는 흔히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웹3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발란체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일 자산 한 가지만 통용이 되는 블록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NFT도 해보고 토크니제이션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차이는 둘 다 단일 체인이지만 에셋이 비트코인은 싱글 에셋이고 저희 이더리움 같은 이런 체인들에서는 당연히 이더리움이라는 토큰 이더라는 토큰도 있고 NFT도 있고 여러가지 요새는 밈코인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멀티 에셋이 차이였다면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일 블록체인의 한계라는 거는 블록체인 모두에게 공평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액세스를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가스피를 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있는 노드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앱 어떤 컨트랙트를 여기에 올리는지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장점이기도 하죠. 디센트럴라이즈 네트워크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기 때문인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규제를 맞추는 경우에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일 블록체인의 공통된 룰에서는 굉장히 둘이 합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에요. 그래서 아발란체는 아발란체라는 생태계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수 여러 개의 블록체인들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발란체라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는 SK, 넥슨, JP모건, 시티가 각자의 별도의 블록체인을 이 하나의 생태계, 유니버스 안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들이 서로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이미 생태계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를 저희가 앞으로 지켜감에 있어서 특히 금융, 시큐리티 토큰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파이낸스 자체의 성격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쉬운 접근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규제 적용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융은 어느 나라도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아까운 노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규제에 맞추는 게 더 현명하고 더 사업화, 수익화에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트랜잭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송금을 하나 할 때도 송금, 페이먼트, 트랜잭션, 트랜스퍼, 저희 환전 이런 것들이 빨리 되지 않는다면 그 금융 서비스는 아무 사용자에게도 이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지어 이렇게 까다로운 금융이라는 특정 사업을 블록체인에 올리게 된다면 가스피라는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월렛은 사실은 누가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100만 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도 너무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금융 상품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한 그리고 풍부하지 않은 금융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일루크리아셋 같은 것들은 굳이 자기만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성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같은 오픈 디센트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상품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유동성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 전문 블록체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앱체인 환경에서 이미 KYC, AML 이런 금융 규제들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이 금융 블록체인의 설계 자체에서 누가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먼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핸드폰이나 패스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만 월렛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월렛의 주소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만 JP Morgan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발란체 내에서는 사실은 몇 분 안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아무나 올리면 안 되니까 올릴 수 있는 월렛 주소들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미 금융 전문 블록체인으로 아발란체 앱체인들은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발란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전용 블록체인에 있어서 전 과정 예를 들면 컨설팅부터 런칭 그리고 관리까지 아발란체 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로 다시 좀 돌아가자면은 지난 수년간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규제 산업인 금융 상품을 토크나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면은 이제는 규제 산업에 맞추어서 요구사항에 맞추어가지고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사실은 예를 들면 아발란체처럼 본질적인 사업 내가 항공기 금융의 전문가 오늘 퀘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펀드의 전문가 그리고 오늘 오신 많은 팀들은 다 각자의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환경을 걱정하지 않도록 이미 그런 전문성이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KKR, JP모건, 시티 같은 팀들과 이미 지난 3년간 STO 사업에 도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이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이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KKR, JP모건 이런 팀들과 직접 일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약간의 뒷배경, 왜 토크나를 했는지 왜 아발란체를 썼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KKR 같은 경우에는 600조 원이 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비맥주를 2조 원에 인수를 했다가 6조 원에 팔아서 약 4조 원이라는 수익을 남기기도 한 아주 거대한 금융기관이고요. 작년에 약 5조 원의 펀드를 만들었었는데 이 펀드의 일부를 토크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 프라이벳 에코리 펀드, 사모펀드를 도대체 뭘 토크나 했지? 라는 거를 제가 좀 도식화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KKR 같은 경우에도 이 약 5조 원의 4빌리언 달러의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예를 들면 산업은행 이런 곳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고요. 5조 원이라는 규모는 사실 모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이 일들은 굉장히 수기 업무에요. 그래서 다 종이, 페이퍼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KKR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걸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최초로 약정, 섭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약정 업무가 도대체 뭐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공동의 계약서들을 쭉 펼쳐놓고 로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다 직인 간인을 막 찍는 거예요. 공증도 해야 되고 얼마나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구직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약정 서류 내용 자체를 토큰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종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최초의 디지털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페이퍼웍이 없어지는 만큼 KK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비용이 줄게 됩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로펌에서 원래는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코사인, 간인을 해야 됐던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법률 비용이 줄게 되고요. 시간도 굉장히 줄겠죠.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KKR 역사상 최초로 산업은행, 국민연금 같은 기관을 LP로 모집한 게 아니라 최초로 일반인들, 개인들을 LP로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개인 LP들이 KKR의 일종의 저 펀드의 더 큰 주주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펀드는 2022년 9월에 종료가 되었, 클로징 모집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지금 계속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펀드레이징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SEC에서 정확하게 기존의 규제 아래 인정을 해준 첫 사례였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SEC가 이런 걸 언제 했었지? KKR과 아발란체 그리고 시큐리타이즈의 첫 작품을 SEC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 맞추어서 용인을 해준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 이후에도 아직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아직은 없고 이런 사례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슬라이드가 약간 움직여졌는데 크게 의미를 몇 가지 두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KR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줄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추가적으로 펀드레이징을 금액을 늘릴 수가 있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에는 내가 KKR의 주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거 그냥 모바일 앱에 다운받으시면 있어요. 지금 그 애플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시큐리타이즈라는 앱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LP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접근성입니다. 네, 그래서 KKR 같은 경우에는 왜 시큐리타이즈는 왜 아발런스를 썼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실제 모든 트랜잭션이 블록에 최종으로 새겨지는 시간이 1초 미만이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상에 있는 L2 같은 블록체인들은 적어도 20분에서 7일 정도 블록에 새겨질 때까지 대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기 시간 동안에 결제가 취소가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족함인데 아발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결함이 없는 체인으로서 사실은 KKR, 시큐리타이즈 그리고 JP모건, 시티가 이런 점들을 보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 리라이어빌리티 면에서 아발런스가 가장 큰 어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JP모건과 시티가 도대체 아발런스에서 왜 자기의 L1 메인넷을 런칭을 했는지 작년 11월에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JP모건, 아발런체가 함께 참여해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오닉스라는 기존의 과거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아발런체 네트워크를 확장을 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KKR, 위즈덤 트리도 굉장히 큰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KKR의 LP 지분이 토큰화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NFT처럼 거래가 되게 쉽겠죠. 그렇다면 아발런트 네트워크에 있는 이 KKR의 토큰을 JP모건의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 담당 심사역이 클릭 한 번으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미래에 쓰시라든지 펀드에 가시면 가입하는 상품은 내용은 되게 화려합니다. 어떤 국가, 세마이컨덕터, AI 이런 분야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주식이에요. 주식 말고는 전산에 돼 있는 금융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볼륨 좀 높여주실 수 있나요? 하십시오. います. OHLIE도 지금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이 제이피모건의 고객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입하는 펀드는 다 여태까지는 주식 말고는 부동산, VC, PEF 이런 상품들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종이로만 창고에만 존재하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 펀드에 KKR 사무펀드 지분 넣어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죠. 국내 유명한 에이티넘의 펀드의 일부를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FX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환전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앱으로 환전이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는 뒤에서 은행 간의 인터뱅크 세럴먼트라는 은행 간의 환전 거래는 며칠이 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브로커 에이전시들이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클릭 하나로 페이먼트랑 세럴먼트 저희가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은행들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 규모 자체가 수천억 원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거기에 1%만 줄인다고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JP Morgan은 이 사례를 통해서 20%의 비용 절감을 공식 리포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티로 프라이스, 웰링턴, 컴벌랜드, 위즈럼트리 같은 수많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해치펀드 사들이 이미 USDC, US Dollar Stable Coin 그리고 Euro C 그래서 Euro Stable Coin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이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에서 만들어 놓은 금융전문 블록체인에서 예를 들면 FX도 그렇고 저희가 Interest Rate Swap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불투명한 거래 마켓이거든요. 그런데 온체인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투명성과 수수료, 비용, 시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는 거의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발랩스가 또 다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에밍 닥터 시어가 저희의 파운더세요. 창업자이기도 하고 실제 미국에서는 SEC는 세큐리티를 모든 증권들을 관할하는 금융기관이고 비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CFTC라는 기관에서 사실은 더 큰 규모의 금융시장이고요. 저희 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CFTC의 기술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저희 아발란체 또 아발랩스에서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블록체인 인프라가 구현이 더 이상은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발란체라든지 혹은 오늘 와 있는 여러 플랫폼처럼 플랫폼 전문 플랫폼에서 사업을 잘 구현하실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바꾸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블록체인도 굉장히 더 보급이 되는 기술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매몰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워크를 없앤다든지 결제와 정산이 일치되는 그러한 점에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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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